자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리프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스파크 토큰 에어데랍에 관련된 스냅샷이 찍혔었죠. 스파크 토큰 에어데랍 받게 되는 비율 같은 경우는 최소 1대1 이상이다.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은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될 XRP 및 스파크 토큰 비율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공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XRP 대비해서 스파크 토큰을 받게 되는 비율은 사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데랍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은 수량 나누기, XRP 전체 수량에서 리플사가 들고 있는 물량 및 임원들 물량을 빼고 그 다음에 에어데랍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의 물량들을 뺀 것을 나눈 다음에 전체 에어데랍 물량을 곱하기를 해서 이 비율을 산출해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번에 에어데랍, 스냅챗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한 개의 XRP당 1.0073개의 스파크 토큰 에어데랍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XRP 숫자에 1.0073을 곱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총 획득하실 수 있는 스파크 토큰 수량이 정해진다는 것이겠죠. 자 뭐 나중에 오차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업데이트라서 준비를 해봤고. 자 그 다음은 지난 19년에 리플사의 오디에를 활용하게 되는 최초의 은행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었던 유로 액심뱅크. 이번에 그들이 리플넷 활용 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만 꼴락 나와 있죠. 이것만 보면은 새로운 기사 및 소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더욱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런데 유로 액심뱅크는 XRP 기반의 플랫폼인 심플X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심플X라는 플랫폼은 XRP를 기반으로 한 무역 거래 플랫폼이다 라고 하고요. 유로 액심뱅크에 따르면은 XRP 레저와 XRP는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로 액심뱅크와 리플사는 무역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름은 심플X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은행의 지불 능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플랫폼의 목표는 거래하는 회사와의 거래 결제가 마무리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나 추적 비용 등을 간단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회사들은 여기에서 XRP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로 액심뱅크와 리플사는 무역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또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심플X를 통해서 기존의 무역 금융의 툴인 레터스 오브 크레딧, 스탠바이 레터스 오브 크레딧, 퍼포먼스 등등을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넷과 XRP 레저, XRP를 통해서 무역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에 그들이 개발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XRP 생태기가 다시 한번 넓어지는 실사용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디 이 플랫폼이 크게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회사들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XRP 분위기도 좋은데요. 더욱더 많이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밭의 난로 틀어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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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